안녕하세요 크남자의 목소리 오늘 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나잇 스토리는 바로 삼국지 몰아듣기 파트 2인데요 아마 그 전에 영상이 갑자기 삭제되어서 의아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정책 문제로 인해 미리 대응했던 점 양해해 주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눌러서 공지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국지 파트 1에서는 황건적의 나 안에서부터 적벽대전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파트 2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과 명의 대사가 있다면 댓글로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소재목 제가 타임라인을 찍어서 본문과 댓글에 남겨둘 테니 원하시는 부분 찾아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삼국지 몰아듣기 파트 2와 함께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파트 3도 조만간 작업해서 바로 업로드 할게요 네 오늘 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자요 유비가 당황한 여장부 손권은 합비에서 조조수와의 장요, 이전, 악진과 참으로 지루하고 힘겨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악진이 손권을 알아보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오자 이를 본 부장 송겸이 말을 타고 달려가 손권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악진이 먼저 송겸을 말 아래로 쓰러뜨렸다 화살이 날아와 송겸의 몸에 꽂혔고 그는 그 길로 비명 횡사하고 말았다 조조의 장군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손권을 공격했으나 다행히 어디선가 정보가 달려와 손권을 구해냈다 위험 천만인 상황에서 손권을 구한 정보는 제발 이 군사를 철수시켜 본 진영으로 돌아갔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손권은 패한 데다 장수 송겸까지 잃자 분한 마음을 달릴 길이 없었다 태사자가 밤에 조조의 진영을 기습하겠다고 나아서자 복수심에 쫓긴 손권은 장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허락했다 밤이 깊어지자 태사자는 군사를 대동하고 조조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장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조조의 진영에서 화살과 세뇌가 비오듯 쏟아지니 태사자의 군사는 죽고 다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태사자의 몸에도 여러 발의 화살이 날아와 박혔다 태사자는 대패하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다 두 장수를 잇따라 잃어버린 손권은 애통에 맞이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거두어 남서 윤주로 돌아가야 했다 제갈량이 밤에 천문을 보니 서북쪽으로 큰 별 한 개가 떨어지고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황족 한 분이 세상을 뜰 조짐입니다 잠시 뒤 유기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부고는 동호회도 전해졌다 유기가 죽으면 형주를 돌려받기로 한 동호회에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대본에 노숙을 보냈다 유비는 노숙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노숙이 점잖게 말했다 유공자가 세상을 떴으니 형주를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제갈 공명이 유비를 대신에 나섰다 유황숙은 한실의 후손이시고 형주는 본 뒤 유씨 집안의 땅이니 집안의 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숙이 몹시 난색을 표하자 제갈량은 한 번 더 약속을 했다 그럼 유황숙께서 서천을 취하여 새 근거지를 마련하시면 형주를 돌려드리지요 형주를 빌린다는 차용증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유비에게서 차용증서를 받아 동호로 돌아온 노숙이 주유에게 보고를 올렸다 유황숙이 서천을 취하면 형주를 돌려준다는 약속 증서를 받았습니다 주유는 화가 나고 기가 막혀 펄펄 뛰며 악성을 내질렀다 이번에도 공명의 속임수에 넘어갔소이다 유비가 언제 서천을 손에 넣을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고작 그 문서나 받아왔다고 하면 주공이 뭐라 하시겠소 주유가 미친 듯이 퍼붓자 노숙은 당혹스럽고 불안하여 어쩔 줄은 몰랐다 마침 이때 정탐꾼인 유비의 부인 감시가 세상을 떴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유의 머릿속에 계략 하나가 떠올랐다 손건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성격이 강직하고 통이 큰 여장부였다 시녀들에게도 평소 칼을 차게 다니고 했고 그녀의 규방에는 병기가 가득했다 주유는 감시 부인의 부고를 전해 듣는 순간 손건의 여동생을 이용하여 형주를 되찾을 계략이 떠올랐다 계략인 즉 유비가 상처했으니 손건의 여동생을 거짓으로 유비에게 시집 보내는 것처럼 꾸며 남서에서 혼례를 올린다 하고 유비가 남서로우면 잡아 가두어 유비와 형주를 맞바꾼다는 것이었다 주유는 이 같은 계략을 적어 노숙에게 주며 말했다 주군께 가서 그간의 경의를 말씀드리고 이 서신을 전하십시오 노숙이 서남으로 가서 손건에게 주유의 시신을 전하자 손건은 크게 기뻐했다 여범, 자네가 가서 중신을 서보게 손건은 여범을 형주로 보냈다 명을 받던 여범이 형주로가 유비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다 제글랭은 병풍 뒤에 숨어서 여범의 말을 낱낱이 듣고 있었다 유황숙께서 혼자 되셨으니 우리 동호와의 화평을 위해서나 유황숙님을 위해서나 주공의 여동생과 혼인을 하심이 좋을 듯하여 이렇게 권해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막 상처를 했는데 벌써 제혼을 논하는 것은 이른듯합니다 당장 결정한 일이 아닌 듯하니 우선 역관에서 쉬고 계십시오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는 사양하며 선뜻 응낙하려 하지 않았다 여범이 방을 나가자 제갈냥이 병풍 뒤에서 나왔다 유비가 물었다 이를 어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제갈냥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물론 이는 송건이 형주를 되찾고자 하는 계략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인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기라여 혼인을 치르러 가겠다고 확답해 드리십시오 유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경계했다 추유가 날 해칠 함정을 파놓았을 것이 자명하거늘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말입니까 제갈냥이 미소를 흘리며 장담했다 손건의 여동생을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형주 땅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만에 하나 실수가 없게 할 터이니 안심하십시오 유비는 손건을 동호로 보내 혼인을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권한 14년 10월 유비는 손건 조자룡과 배 10척을 대동하고 혼인을 치르러 동호로 출발했다 떠나기 전 제갈냥은 조자룡을 불러 주의를 당부했다 이 혼사는 진짜 혼사가 아니요 동호에서 형주를 찾으러 꾸민 거짓입니다 여기 비단 주머니 세 개가 있습니다 주머니마다 묘책이 하나씩 들어있으니 차례로 열어 쓰여있는 묘책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가 꾸민 음모에 걸려들지 않을 것입니다 조자룡은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고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유비 일행이 탄 배가 동호에 도착하자 조자룡은 제갈냥이 건넨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풀어 즉시 그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자룡은 대장을 불러 은밀히 명했다 병사 500명에게 경사가 있을 때 하듯이 붉은 비단을 걸치게 하고 남사로 가서 물건을 사오게 하라 물건을 사면서는 상인과 백성들에게 유황숙님이 손 장군의 누이와 혼례를 올리러 왔다고 소문을 내도록 이르게 예 장군 유비를 모신 조자룡은 양을 끌고 술부대와 예물을 가득 싣고는 주요의 장인이자 이교의 아비인 교국로를 만나러 갔다 교국로는 유비가 손권의 누이와 혼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큰 경사라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오국태 부인을 찾아가 말을 전했다 유현덕처럼 훌륭한 사위를 얻으시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 부인은 펄쩍 뛰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딸의 혼사가 어미도 모르는 새 정해졌단 말입니까 교국로가 놀라며 유비와 조자룡에게 들은 자초지종을 전하자 오 부인은 시종에게 명했다 당장 권을 급히 오라고 일러라 그리고 사람을 풀어 이 일이 바깥에 알려졌는지 살피게 하라 명령을 받은 시종이 돌아와 아래였다 유황숙님은 벌써 역한에 묵고 계시고 성안의 백성들도 손 장군의 누이와 유황숙님의 혼사를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유황숙의 500 군사들이 붉은 비단을 걸치고 성안에서 홀레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다 이런 낭패가 있나 송건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자 오 부인은 대성통극을 하며 꾸짖었다 네가 날 속이고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 보낼 작전을 짜다니 네가 이 어미를 허수아비로 보는 거냐 송건은 당황하며 변명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유비에게 그 애를 시집 보내다니요 오 부인은 더욱 격하게 울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끝까지 날 속일 셈이로구나 백성들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날 기만하려는 거냐 교국로도 옆에서 거들었다 책이로 들은 지도 꽤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송건이 이실직고를 하였다 실은 유비에게 부당하게 빼앗긴 형주를 돌려받으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유비를 여동생과 혼인시킨다고 불러들여서 잡아 가두고 형주를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혼례를 시킬 생각은 아니옵니다 오 부인은 더욱 격노했다 그깟 땅 하나 찾자고 여동생을 팔 계략을 세웠느냐 유비를 죽이고 형주를 찾으면 네 여동생은 청상 과부가 되는데 이는 또 무슨 못할 짓이냐 감로사로 유비를 불러오거라 내가 보아 시원찮은 인물이면 잡아 가두든 죽이든 네 마음대로 해라 송건은 모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감로사의 자객을 매복시켜 오 부인이 유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유비를 잡을 준비를 갖추었다 다음날 유비는 감로사로 와서 오 부인을 만났다 오 부인은 유비의 인품과 그릇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만면의 웃음을 가득 띈 부인은 교국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 과연 내 사위감이요 오 부인은 기쁨을 감치지 않고 명을 내렸다 어서 내 사위감을 환영하는 연회를 준비하라 조자룡은 연회석의 양편에 자객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유비에게 다가가 귀엣말로 속삭였다 지금 양편에 자객이 숨어 있습니다 오 부인께 물리쳐 달라고 청하십시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오 부인 앞에 꿇어 앉았다 지금 자객들이 이 방 안에 있으니 국태 부인께서 저를 죽이려 하심입니까? 오 부인은 대노하여 당장 손권에게 호통을 쳤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객을 숨겨놓다니? 손권은 당장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변명을 했다 소호자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가와가 한 짓일 겁니다 오 부인은 가와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유비가 나서서 급히 청하였다 혼사를 앞두고 차명을 행하는 일은 상스럽지 못하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오 부인은 유비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당장 자객들을 내쫓았다 자객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다 연회석상을 잠시 빠져나온 유비는 뜰기퉁이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유비는 곁에 있던 종자에게서 칼을 받아들고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추권을 들였다 이 유비가 형주로 무사히 돌아가 천하 폐업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칼로 바위를 쳐 두 쪽이 나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죽을 목숨이라면 바위가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추권을 끝낸 유비가 칼을 하늘 높이 들었다 어두운 긴장 속에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하얗게 빛났다 칼을 내리치는 순간 바위는 두 쪽으로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유비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넘쳤다 유비가 작별을 구하고는 역관으로 돌아가려 하자 송건이 배웅을 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칼로사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강산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다 강 위에 떠있는 배는 마치 평지를 가듯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유비는 감탄하여 저도 모르게 말했다 남방인은 배를 잘 타고 북방인은 말을 잘 탄다더니 참으로 허튼 말이 아니로다 이 말을 들은 송건은 자신의 말 타는 실력이 서툴다는 빈정거림으로 들렸다 송건은 당장 말을 끌어오게 하여 올라탔다 송건은 가볍게 몸을 놀려 재찍을 휘두르며 산등성이를 타고 피오같이 달렸다 거침없이 말을 다루며 가볍게 달리는 그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유비도 함께 말을 달렸다 두 영웅이 바람을 가르며 산을 달리니 주변의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기세에 압도되었다 문득 말을 멈춘 두 영웅 호걸은 서로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역관으로 돌아온 유비는 송건과 앞니를 논의했다 이곳에 주공을 해야려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어서 혼례를 올리셔야 합니다 유비가 교국노에게 이 같은 말을 전하자 교국노는 당장 오부인에게 진언을 올렸다 서둘러 혼례를 거행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자객이 숨어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위험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말입니까 사위를 잃으면 안 되지요 서두릅시다 오부인은 당장 명을 내려 연회를 베풀고 유비와 딸의 혼례를 거행케 했다 그 대례의 호화 찬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사히 혼례를 치른 유비는 손부인과 신방에 들어가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신방에는 검과 창이 가득했고 신여들도 칼을 차고 있으니 마치 무슨 전쟁을 치르는 여장부의 진영에 들어온 듯했다 유비는 불안감이 엄습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손부인이 아름다운 얼굴에 미소를 한빡 지으며 물었다 반편생을 전장에서 살아오신 분이 아직도 무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유비는 신부를 향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았다 신방에 온통 무기가 가득하니 마음이 섬뜩하구려 지워주지 않겠소? 손부인은 신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얘들아 방 안에 변기를 가두고 너희들도 몸에서 무기를 풀도록 하렴 한편 손부인은 정말 여동생이 유비의 처가 되자 분통이 터졌다 거짓으로 꾸민 함정이 사실이 되어 유비와 천한 매재관이 되어버렸고 오부인은 사위를 끔찍히 생각하고 여동생도 유비와의 금슬이 원앙 같으니 화병이 날 것 같았다 그 무렵 주위의 서신이 도착했다 손권이 풀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략이 적혀있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유비를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호와 저택과 미녀 악사와 무희를 들여 향락이 적게 하면 유비는 형주의 일을 서서히 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우드리나 제갈량과도 멀어질 테니 그때 형주를 치십시오 손권은 회심의 미소를 띠며 즉각 행동을 취하였다 과연 유비는 가무주색과 편안함에 빠져 형주나 천하대업의 일은 까맣게 잊어갔다 손권의 분노 유비를 지켜보는 조자룡은 복장이 터졌다 문득 제갈량이 준 비단 주머니가 생각난 조자룡은 급히 주머니를 끌러 두 번째 묘책을 읽어보고는 즉각 유비를 찾아갔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다 제갈 군사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조조가 주궁이 안 계신 틈을 타 50만 대군을 이끌고 적벽의 패전을 서륙하러 형주로 쳐들어온답니다 어서 주궁께서 형주로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만일 지체하시면 이를 그르치니 서두르십시오 유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알겠어 일단 조장군은 물러가 계시오 손부인이 조자룡의 말을 듣고는 유비에게 물었다 유황숙은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유비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부인 부탁이여 나는 가서 형주를 지켜야 하니 부인이 내가 빠져나갈 길을 좀 열어주시오 손부인은 한참을 주저하며 심사숙고하더니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저는 이미 유황숙의 안사람입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형주로 빠져나갈지 계책을 논의했다 그들은 정월 초하루에 강변으로 조상의 제사를 모시러 간다 하고는 그 길로 형주로 도주하기로 했다 정월 초하루가 되었다 오부인은 유비와 손부인이 조상의 제사를 모시러 길을 떠난다고 하자 아무 의심 없이 쾌히 보내주었다 유비는 말을 타고 손부인은 수레를 타고 형주로 향했다 조자룡은 군사 500을 이끌고 앞뒤에서 유비와 손부인을 호위했다 그들은 선함을 벗어나 형주로 부지런히 길을 재촉했다 송건은 물론 전날 연회에서 인사불성으로 취해서 돌아와 유비와 손부인의 도주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이 되어 겨우 깨어나서는 유비와 여동생이 형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손관은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는 당장 진무와 반장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밤낮 없이 쫓아가서 그 둘을 끌고 와라 그들이 떠난 후 정보가 아래였다 저들이 유비와 손부인을 쫓아가 잡는다 해도 감히 손을 손을 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손부인께서는 주궁의 여동생이고 오부인의 따님이며 또한 지아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감히 어쩌겠습니까? 그러자 손관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장흠과 주태에게 건네주며 비장하게 소리쳤다 이 칼로 유비와 내 누이의 목을 가져오라 방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유비 일행은 형주에 대한 걱정과 손관의 추격이 염려되는 초조하고 불안한 길을 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손관의 병사들이 앞뒤에서 유비 일행을 가로막았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조자룡은 채갈량이 준 마지막 비단 주머니를 풀어 계책이 담긴 종이를 유비에게 바치며 읽어보라 하였다 유비의 얼굴에 수심과 갈등이 가득 서렸다 그는 손부인에게 다가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부인 이혼이는 본 뒤 주유와 손 장군이 부인을 미끼로 나를 유인하여 잡아 가두고 형주를 취하려고 미인계를 쓴 것이었습니다 허나 우리가 진짜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고 부인의 산의 대장구보다 넓은 마음의 은혜를 입어 이처럼 같이 길을 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다 그러나 부인의 오라버니와 주유가 병사를 보내 갈 길을 막으니 어쩌면 좋겠어 손부인은 일말의 의혁도 없이 입을 열었다 저희 오라버니가 육친의 정을 저버리고 저를 기만했거늘 제가 어찌 오라비 편에 서겠습니까 제가 저들을 막겠으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손부인은 수레의 휘장을 거드라 명하고는 길을 가로막은 서성 정봉 진무 반장 내장군을 향해 의연하고 도도하게 꾸짖었다 너희들이 지금 한나라 황실의 숙부이자 동호 군주의 여동생이 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허락을 얻어 가는 길이거늘 병사를 이끌고 와 갈 길을 회방 놓다니 정말 무험하구나 그 사태는 병사들을 진두치위하는 대장보다 더 의젓하고 위압적이었다 손부인의 희고 고운 얼굴에는 여느 장군들도 똑바로 마주보지 못할 노기와 위험이 실려있었다 장군들도 손부인의 꾸짖음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양옆으로 유비 일행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장흠과 주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비 일행이 떠난지 반나절이 지났을 때였다 그들은 장군들을 문책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는 노릇이었다 장흠은 서성과 정봉에게 어서 가서 주유에게 이 일을 보고할 것을 명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은 부리나케 돌아갔고 남은 이들은 수로와 육로로 나누어 유비를 뒤쫓기 시작했다 유비 일행은 손건이 보낸 장군들을 간신히 떼어내고 마침내 낭포에 도착했다 그러나 뒤에는 두 사람의 목을 치러 뒤쫓아오는 무리들이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오고 있었다 앞에는 강이 버티고 있으나 배가 없었다 유비는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호련 배수무척이 표표히 돛을 날리며 유비 앞으로 다가왔다 조자령은 유비와 손부인 일행과 말을 서둘러 배에 태웠다 유비가 배에 오른 순간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제갈량이 단정한 모습으로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공룡이 이곳에서 주궁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유비는 반가움과 부끄러움에 목이 메어왔다 손건의 장군들이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유비를 태운 배가 강 가운데로 아득히 멀어지고 있었다 유비 일행이 한창 배를 몰아가던 중 느닷없이 소란스런 함성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주유가 친히 수군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유비를 추격해오고 있었다 유비의 배가 무사히 상륙하자 바싹 따라온 주유의 군사들도 그 뒤를 쫓아내리려고 했다 그 찰나 천지가 울리는 고함 소리가 들리며 관우가 병력을 끌고 나타났다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주유야 내가 여기서 널 기다린 지 오래다 관우가 공격해오자 주유와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배 위로 쫓겨갔다 관우와 군사들은 큰 소리로 놀려댔다 주유의 묘게가 천하를 편안케 했네 손부인도 모셔가고 군사도 물리치네 이 소리를 들은 주유는 우라통이 치민 나머지 화살 맞은 상처가 다시 터져 배 위에서 완전히 혼절하고 말았다 제갈량의 계략은 순조롭게 딱딱 들어맞아 가고 있었다 손건과 주유는 유비가 손부인까지 대동하고 미꾸라지처럼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자 분통이 터져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즉각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취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다 송건은 곧장 문무백관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지금 유비와 전쟁을 한다면 필경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적벽에서의 대패를 서륙하려 들 것입니다 차라리 허도의 천자께 조서를 올려 유비를 형주 목으로 봉해달라고 하여 유비를 안심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조도 우리가 유비와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여기고 감히 동호를 넘버지 못할 것입니다 이후에 조조와 유비를 이간시켜 어부 지리를 취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아래옵니다 전원이 유비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나선대다 모사들의 계략은 손건이 듣기에도 그럴듯했다 손건은 결국 사자를 허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손건과 유비가 머리를 싸지고 암투를 벌이고 있을 때 조조는 동작대를 완성하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며 한창 흥겨운 기분에 빠져 있었다 그는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는 나무위에 걸린 비단점포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비단점포는 저 관역의 붉은 점을 명중시키는 자에게 상으로 내리겠다 그대들의 솜씨를 마음껏 발의해보라 무관들은 제각기 활과 화살을 준비했다 그들은 승상에게 최고의 명궁으로 인정받고자 현란한 활솜씨를 자랑하며 붉은 점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다 무관들의 활 겨루기가 끝나자 조조는 이내 문관들에게 시를 짓게 하여 이날을 기념하게 했다 모사와 문신들이 앞다투어 훌륭한 시구를 지어받치니 조조는 더욱 기쁨에 겨웠다 조조는 술과 분위기와 시와 흥에 취해서 주절거렸다 나는 한나라 황씨를 위해 한몸을 바쳐왔네 만일 내가 없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나서서 제가 황제네 왕인에 설치고 다닐지 모르는 일이지 내가 병권을 지고 있는 것도 그런 조무래기들이 왕씨를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네 내가 만일 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조를 정말 잘못 본 걸세 이 말을 들은 문무대관들은 일제에 일어서서 조조를 칭송하며 재배를 올렸다 술이 시흥을 도두자 조조가 시를 한 수 쓰려고 하는데 호련 동호의 사자 화음이 왔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화음이 올린 표를 본 조조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형주를 차지했으며 형주목에 봉하라고? 송건의 누이와 혼인을 해? 드디어 현덕의 어깨에 날개가 도닫구먼 조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흥은 깨질 대로 깨졌고 술기운도 온데간데 없었다 정욱이 곁에서 가나였다 이는 송건이 승상의 보복전쟁을 피하고 유비를 견제하려고 꾸민 계책입니다 유비를 조종에 천거하여 유비를 안심시키고 승상과 유비를 원수지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자는 것입니다 어서 조종에 표를 올려 주유는 남군태수로 봉하시고 정보는 강하태수로 봉하시고 화음은 대리사 소경으로 봉하도록 하십시오 틀림없이 동호와 유비가 더욱 원수지게 되고 승상께서는 중간에서 일거양득을 취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조는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였다 아, 옳은 말씀이요 조조는 정욱의 계략을 따랐다 주유, 정보, 화음은 각각 뜻하지 않게 화려한 감투를 쓰게 되었다 남군태수가 된 주유는 형주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주유는 바야흐로 손권에게 표를 올렸다 노숙을 형주로 보내 유비에게 형주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는 것이었으니 손권 역시 이를 수궁하여 곧 노숙을 형주로 보내려 했다 그러자 노숙이 손권에게 말했다 유비가 서천을 취하고 나면 형주를 돌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손권은 복장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서천만 취하면 돌려준다고 했었지요 그러나 좀 채 군사를 움직일 기미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서천을 취하겠습니까 세월이나 끌어보자는 수작이지요 손권이 밀어붙이자 노숙은 형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노숙이 형주로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말했다 노숙이 들어오면 주군께서는 그저 통곡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이 시키는 대로 노숙이 안으로 들어오자 주저앉아 대뜸 방송 통곡을 했다 노숙은 당황하여 어쩔 줄은 몰라했다 아니 유황수 대체 무슨 일로 저를 보시자마자 그렇게 오시는 겁니까 제갈량이 대신 설명했다 착용이 오신 이유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형주를 돌려받으러 오신 게지요 그러나 유황수군 서천이 같은 유시 집안 땅이라 쉽사리 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기다 형주를 돌려드리면 몸을 기댈 한 뼘 땅도 없으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자 진짜 서름이 복받쳤다 슬픔에 겨운 울음이 절로 터져나와 그칠 줄을 몰랐다 노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제갈량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간청했다 유황숙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주를 돌려받는 일을 좀 미루어 주십시오 동호로 돌아온 노숙이 주유에게 유비의 정황을 알리며 형주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자 주유는 어이없는 얼굴을 하였다 또 제갈량에게 넘어가셨군요 절대 더 이상 형주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다시 형주를 가서 동호와 유비 대신 서천을 취해서 유비에게 주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서천과 형주를 맞바꾸자고 한 다음 서천을 취하러 가는 길에 유비에게 들르는 척하고 그대로 형주를 쳐야겠습니다 노숙은 다시금 형주로 향했다 노숙이 형주로 오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일렀다 무조건 자경이 하는 말을 좋다 하시고 응낙하십시오 노숙이 주유가 이른대로 말을 전하자 유비가 대답했다 아 대신 서천을 취해 주신다니 정말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비는 거듭 사의를 표하였고 옆에 있던 제갈량도 거들어 말했다 주도독의 군대가 오시면 성문 밖으로 나가 맞아들이고 노고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노숙은 내심 좋아 몸들바를 몰랐다 그는 가뿐한 마음으로 작별을 구하고 동호로 돌아갔다 주유는 서둘러 군대를 대동하고 형주로 향했다 그는 수군과 육군 오만을 끌고 가며 이를 악물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유비와 제갈량을 치리다 주유는 무새같은 각오로 부지런히 재촉하여 형주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주변이 정막에 쌓여 있고 위로 차 마중나온 병사도 보이지 않았다 주유는 얼른 정탄병을 보내고 배를 정박시키는 한편 병막 이십기를 성으로 보내 어찌된 연유인가를 알아보게 했다 병막 이십기가 주유의 명을 받고 성 아래 도착하자 대뜸 우레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올려보니 조자룡이 성로에서 무장을 하고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다 콩명 군사께서는 너희들이 길을 경유하는 척하고 형주를 취하려는 개교를 이미 알고 계셨다 나를 이곳에 남겨두어 지키게 하셨으니 허툰 수작을 부리지 말라 이때 급히 정탐군이 숨가쁘게 달려와 보고를 올렸다 관훈장과 장비 등 유비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주유를 잡아라를 외치며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유는 이 말을 듣고 그만 화살 맞은 상처가 또다시 터져 혼절하고 말았다 군사들은 황급히 주유를 들쳐 업고 배로 데려와 치료를 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주유에게 병사가 보고를 올렸다 지금 유비와 콩명이 산 위에서 한가로이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있습니다 주유는 노기가 뻗쳤다 그가 이를 악물며 소리를 질렀다 내놈들이 내가 서천을 취하지 못할 줄 알지만 맹세코 내가 서천을 취하리라 주유는 천함을 출동시키라 영을 내렸다 하지만 대군이 파구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급보가 날아드니 유비의 양자 유봉과 관우의 아들 관평이 수군을 이끌고 수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태를 해결하고자 주유가 막 출전하려고 나서는 참에 제갈량이 보낸 서신이 도착했다 주유가 서신을 얼른 뜯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부디 서천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그렇게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만일 조조가 이 틈을 타 동호를 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니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신을 읽은 주유는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송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시각 주유의 병과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덧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하늘은 어찌하여 주유를 나게 하고 또 제갈량이 나게 했단 말인가 주유는 연거프 탄식하다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주유의 나이 방년 서른여섯이었다 주유가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송건은 대성통곡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두고 그렇게 가셨단 말이오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하며 동호를 꾸려나가겠소 목을 놓아 우는 송건에게 주유의 마지막 서신이 전해졌다 주유의 유서인 셈이었다 송건이 이를 뜯어보니 노숙을 자신의 후임으로 도독에 봉하라는 유언이 쓰여있었다 그렇게 하리다 동호를 노숙에게 의지하도록 하겠소 송건은 주유의 말을 따라 노숙을 도독에 봉하여 전군의 통소를 맡겼다 밤에 천문을 보던 제갈량은 장수별 하나가 찬란한 빛을 뿜으며 떨어지자 주유의 죽음을 직감했다 제갈량은 주유의 속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고 그의 죽음까지도 계산에 넣어 이를 꾸민 것이었다 그는 곧 동호로 건너가 주유의 조문을 했다 제갈량은 영전 앞에 재물을 차리고 술을 따르고는 재문을 읽어갔고 제사가 끝나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주유의 죽음을 애도했다 제갈량의 울음이 너무 애절하고 구슬퍼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도 같이 붉어졌다 이 모습을 본 노숙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도 공명히 슬퍼하는 걸 보니 정말 주유를 아낀 모양이군 주유가 도량이 좁아서 죽음을 자초했어 조문을 마친 제갈량이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제갈량의 소매를 붙잡는 이가 있었다 그는 제갈량을 잡고 크게 웃으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는 주유를 화병으로 죽게 해놓고는 시침을 떼며 문상을 와 온갖 슬픈 척을 다하며 울고 가는구먼 강동에는 이를 눈치챌 인물이 없는 줄 아는가 그는 바로 봉추 선생, 방통이었다 제갈량과 방통은 서로 손을 잡고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해우의 정을 나누었다 서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헤어질 때가 되자 제갈량은 방통에게 서신 한 통을 주었다 일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거든 유황숙이게 오게 제갈량은 그렇게 말하고는 동호를 유유히 떠났다 서신의 내용은 물론 제갈량이 유비에게 방통을 천거하는 것이었다 어린 마초에게 혼쭐한 조조 어느 날 노숙은 손권에게 한 인물을 권하였다 제가 주도덕의 유언을 이어받아 재주가 없음에도 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천거하고 십사우니 방통을 한번 만나보시지요 손권도 노숙의 제의를 받아들여 응낙했다 방통의 이름은 익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지요 그러나 방통의 생김새가 기이하고 누추한데다 입심 또한 세니 손권은 한눈에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권은 방통에게 물었다 선생과 주도덕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방통은 자존심이 상하여 뻣뻣하게 대꾸했다 저의 학문과 재주를 겨우 주도덕과 견주시다니요 주유를 지극히 신뢰하고 그리던 손권은 대뜸 발끈하여 방통을 등용하길 거부했다 손권이 방통을 아랑곳하지 않자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노숙은 유비에게 글을 천거하는 편지를 써주었다 방통은 그 편지를 가지고 유비에게 갔다 방통은 유비를 보고도 예를 갖추어 절을 하기는커녕 두 손을 맞잡고 음만 올렸다 유비는 그가 무례하게 구는 데다 외모까지 추하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방통에게 유비는 외지의 벼슬 자리를 하나 내주었다 우선 뇌양현의 현재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방통은 뇌양현의 부임하자 공문은 전혀 돌보지 않고 종일토록 술만 마셔댔다 방통이 정사는 아랑곳 않고 술독에만 빠져있다는 소식은 얼마 되지 않아 유비의 귀로도 들어갔다 그러자 유비는 장비와 손권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방통 선생이 뇌양현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다니 어찌된 일인지 살피고 오라 장비와 손권이 뇌양현에 도착해보니 방통의 의관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장비는 간신히 화를 참으며 꾸짖었다 그 대체 백주대 낮에 술이나 퍼먹고 고을 일은 팽개치고 있으니 이 무슨 짓이요 방통은 혀를 차면서 말했다 하! 이 조그만 마을에 뭐 그리 하루 종일 일할 것이 있겠어 내 당장 처리하리라 방통은 마을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밀린 공물을 대령하라 일렀다 그가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깔끔하고 공정하며 물이 흐르듯 매끄러운 솜씨였다 반나절 만에 백일간 밀린 일을 완벽하게 해치우니 장비는 감탄하여 말했다 방통은 그제야 장비에게 노숙의 서신을 꺼내 보였다 장비는 황급히 형주로 돌아와 노숙이 방통을 천거하는 서신을 전했다 이때 형주로 돌아와 있던 제갈량이 의아한 눈빛으로 유비를 바라보았다 봉추 선생 방통을 제가 천거하여 서신을 써드렸는데 등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빈은 놀라움과 기쁨에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아니 방통이 바로 봉추 선생이란 말입니까 와룡 선생이나 봉추 선생 중 한 분만 얻으면 전화를 평안게 할 수 있다였는데 두 분을 모두 얻었으니 이제 한나라 왕실이 정말 살았구려 유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이 오자 유빈은 친히 내려가 맞이하며 대접이 소홀했음을 사과했다 유빈은 방통을 부군사로 봉했다 유빈의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게다가 서량 태수 마등이 남쪽 정벌의 걸림돌로 버티고 있으니 조조는 편안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자신이 쇠한 틈을 타 마등이 쳐들어올까봐 심히 걱정되기도 했다 모사들은 입을 모았다 먼저 서량 태수 마등을 없애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승상이 안 계신 틈을 타 허도를 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마등에게 천자의 조서를 내려 허도로 오게 한 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조조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석을 꿰뚫어본 마등은 조조의 방법으로 조조를 치기로 했다 마등은 대군을 이끌고 허창성 밖에 주둔하며 호시탐탐 조조를 칠 기회만 엿보았다 조조는 마등을 끌어들여 제거할 국리를 하다 실황 황규를 시켜 마등을 성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일찍부터 조조를 해칠 마음이 있었던 황균은 마등에게 조조의 음모를 모두 알려주었다 마태수 우리 힘을 합쳐 조조를 멸합시다 조조가 성에서 나와 군대를 열병하려 할 때 조조를 죽이도록 합시다 마등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여 그들은 은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조조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황규와 마등은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황규는 조조에 대한 울분으로 얼굴에 심상차는 기운이 서려서 집에 돌아왔다 이를 눈치챈 그의 첩 춘향은 온갖 아양과 개교를 부려 기어코 황규의 계략을 알아냈다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른다고 춘향은 몰래 황규의 천함 묘택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까닥에 늘 황규를 없앨 꼬투리만 찾던 춘향이었으니 황규의 계략을 알자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드디어 알튼 니를 뽑게 되는구나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조조에게 황규와 마등의 계략을 낱낱이 밀고했다 춘향으로부터 황규의 계략을 들은 조조는 병마를 매복시켜놓고 군대를 거멸하는 척하며 마등과 황규를 제거할 틈을 보고 있었다 마등이 군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다가오자 조조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마등과 황규를 둘러쌌다 조조가 명령을 내렸다 당장 저놈들의 목을 쳐라 황규는 첩춘향이 이를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여 외쳤다 동탁보다 더한 조조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내 천추의 한이로다 마등과 황규는 이내 차명에 처해졌다 조조는 묘택과 춘향의 일가족도 차명에 처하라고 명하여 그들의 목을 성문 높이 달아놓았다 마등을 죽인 조조는 남쪽을 정보랄 결심을 단호히 했다 전략을 짜고 있는 조조에게 홀연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비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들으니 숨이 가빠졌다 유비가 서천마저 취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조조에게 유비의 형세가 급격히 불어나자 좌불안석이었다 그런 조조에게 진군이 계략을 내놓았다 합비의 병사들을 일으켜 손권을 치십시오 그러면 손권은 힘이 달려 유비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유비는 서천을 취하는 데 정신이 팔려 군사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손권은 승상께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그럼 승상은 강동을 얻게 되시고 강동을 선에 넣은 뒤에 형주를 취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조조는 희색이 만면해졌다 조조는 당장 30만의 군사를 합비로 움직이라 명했다 조조의 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권은 급히 대신들은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좀 채 좋은 계략이 떠오르지 않아 침묵만 흐르는 사이 노숙이 말문을 열었다 유황숙에게 도움을 청해봄이 어떨까요? 달리 좋은 해결책이 없었기에 손권도 이를 받아들였다 노숙이 급히 제갈량에게 서신을 띄어 구원을 청하자 이내 제갈량의 답신이 도착했다 답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있었다 아무 근심 없이 두 다리를 뻗고 계십시오 제갈량은 유비에게 가냈다 주군께서는 어서 마등의 아들 마초에게 서신을 띄우십시오 주군께서 도울 테니 서둘러 군사를 일으켜 부친의 한을 서륙하라 하십시오 마초는 부친이 조조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비보를 듣고 비분 관계하고 있던 중 유비의 편지를 받자 눈물을 피우듯 흘리며 답장을 썼다 마초는 서량의 군대를 일으켜 허창으로 향할 준비해 곧장 들어갔다 조조는 마초를 죽여 후안을 없애려고 서량 태수 한수를 매수하려 했다 그러나 한수는 마등과 형제 같은 친구였으니 오히려 마초를 도와 직접 군마를 이끌고 허창으로 진격했다 마초와 한수가 군대를 이끌고 며칠 안으로 장안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식은땀이 흘렀다 남쪽 정벌을 미룬 조조는 급한 불 끄기에 먼저 나섰다 조조가 조홍과 서황을 불러서는 다짐했다 종효를 도와 동관을 지키라 내가 군대를 이끌고 동관으로 가는 데는 열흘이 걸리니 열흘만 지키면 된다 만일 열흘 안에 동관을 뺏긴다면 즉각 차명에 처하겠다 동관에 도착한 조홍과 서황은 종효와 함께 성문을 걸어 잠그고는 성을 지켰다 마초의 군사가 매일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붓자 조홍은 분기탱천하여 당장 나가 싸우려고 했으나 모두가 만류했다 아예 상대를 안고 성문을 열지 않으면 성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초의 군사들이 갈수록 난동을 부리며 조조의 삼대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니 조홍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흘의 째 되는 날 조홍이 성 밖을 바라보니 마초의 군사들이 군기가 완전히 풀린 채 누워 있거나 앉아서 쉬고 있었다 조홍은 이때다 싶어 당장 군사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 마초의 진영을 공격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도처의 복병이 숨어 있었다 순식간에 포위된 조홍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 뒤를 서황이 바싹 쫓아오니 성 안으로 도망친 조홍의 군사들이 성문을 닫을 틈도 없었다 서량의 군사들이 물밀듯 들어와 동관은 눈 깜짝할 새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열흘째 되는 날 대군을 이끌고 동관에 이른 조조는 조홍과 서황이 성을 빼앗긴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 열흘간만 지키라고 그리도 신신당부했거늘 어찌 경고망동하여 이를 그르쳤느냐 조조가 성난 목소리로 명하자 주위의 장군과 모사들이 나서서 간곡히 말렸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나 모두 적의 도발을 막기 위한 충심에서 과욕을 부린 것이오니 이 점을 부디 반영해 주소서 이후 주군의 은공에 보답할 기회를 주소서 조조는 마지못해 용서하고는 차명을 거두었다 서량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친 조조의 군대는 불꽃 튀는 결전을 벌였다 마초는 어린 소년 장군이었으나 그 용맹과 무예는 산이라도 휘두를 뜻했다 용감하고 날래며 전장에 익숙한 서량의 군사들에게 조조의 군대는 오히려 새가 밀리더니 조조마저 겹겹으로 포위당하고 말았다 조조가 도망치기 위해 사생결단하여 말을 달리는데 서량의 병사들이 소리치며 뒤를 추격해왔다 붉은 옷 입은 놈이 조조다! 어서 잡아라! 조조는 허겁지겁 붉은 점포를 벗어던지고 도망쳤다 그러자 서량의 군사들이 다시 소리쳤다 수염 긴 놈이 조조다! 어서 잡아라! 조조가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수염을 싹둑 베어내자 이번에는 또 다른 외침이 울려 퍼졌다 수염 짧은 놈이 조조다! 어서 잡아다! 목을 베라! 조조는 깃발을 내던지고는 턱과 목을 싸나 가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혀가 빠지게 도망치는 조조의 뒤를 마초가 쫓았다 하얀 상복을 입고 질품같이 달려오는 마초의 창끝은 조조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목을 내놓아라! 조조야! 조조는 창끝을 피해 잽싸게 나무 뒤로 숨었다 조조를 향해 겨누어지던 창이 나무에 가서 꽂히자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초를 피해 달아나려 했다 마초가 십살이 조조를 놓아줄리 만무했다 어디까지 나를 피할 수 있겠느냐? 아슬아슬하게 마초에게 쫓기던 조조가 마초의 손에 잡히기 일보 직전 조홍이 나타나 구하니 정말 천운이었다 만일 그 전에 조조가 분을 참지 못해서 조홍을 죽였더라면 오늘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조조는 그 덕분에 간신히 자신의 진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마초에게 혼줄이 난 조조는 강을 건너서 마초의 뒷길을 끊는 계략을 짜냈다 조조는 검을 차고는 강변에 앉아 군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때 흰옷을 입은 장군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장군들은 흰옷 입은 장군이 마초임을 알고는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다 조조의 병사들은 허겁지겁 배에 올라 타고는 도망치기 바빴다 서로 배에 올라 도망치려는 바람에 조조의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허전한 사태가 급박함을 알고는 급히 조조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마초는 벌써 강변에 도착해 있었다 무사히 강을 건너 안전해진 조조의 군대는 한 번 더 마초에게 싸움을 붙였다 허저가 마초와 대적했으나 둘은 막상막하로 배교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허저는 발끈 성질이 올라 우통과 투구를 벗어붙이고 대결을 계속했다 실로 보는 이들에게 실소를 자아내는 대결이었다 또다시 배교합을 싸웠으나 여전히 승부는 갈릴 길이 없었다 조조는 허저가 다칠 것이 염려되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마초는 진영으로 돌아와 한수에게 비웃음을 던졌다 허저처럼 더럽게 싸우는 놈은 처음 봤습니다 벌고 벗고 덤비니 무식하게 짝이 없습니다 조조는 마초가 여간 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개교를 쓰기로 했다 바로 마초와 한수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었다 조조가 일부러 먹으러 뭉그러지고 갈겨 쓴 서신을 한수에게 보내니 이 편지를 본 마초는 의아심을 지녔다 조조처럼 빈틈없는 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암호가 아닙니까? 숙부께서 배신을 하고 조조와 내통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초가 되들자 한수가 펄쩍 뛰며 부정해도 한 번 생긴 의심은 풀리지 않고 꼬리를 물며 더해갔다 조조의 계략이 완벽하게 맞아든 것이다 한수는 마초가 의심을 풀지 않자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한 마초는 칼을 들고 한수를 찾았다 마초는 한수 곁에 있던 두 장수를 찍어 넘어뜨리고 한수의 왼쪽 손목을 잘라버렸다 아야 한수를 죽이려고 덤비는 마초에게 불현듯 조조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다 마초를 잡아라! 그의 목을 베어라! 마초는 단신으로 당해낼 길이 없어 사력을 다해 도망쳤고 병사들이 마초를 구하러 왔다가 죽고 상하는 이가 부지 기수였다 마초는 방덕, 마대와 함께 겨우 포위망을 뚫고 농서 임조를 향해 도주하였다 조조에게 참패한 마초의 뒤를 따르는 군사는 겨우 삼십기에 지나지 않았다 조조가 마초를 물리치고 개선하여 돌아오니 승전고가 천지를 뒤흔들듯 울렸다 헌재는 친히 나가 조조를 맞아들이며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했다 이는 전례가 드문 특별예우라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로써 조조의 명망은 한층 더 높아졌다 조조를 시험한 장송 헌재의 조조에 대한 특별예우는 한중에까지 전해졌다 한중을 다스리는 자는 한영태수 장로로서 3대에 걸쳐 도를 설파하여 민심을 얻었다 조정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간섭받는 일도 별로 없었기에 한중은 별류천지로 자치권을 갖는 독립국가처럼 되어버렸다 장로는 스스로 한영왕으로 추대받고 조조에게 불복하여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 그러자 연포라는 자가 가나였다 우선 서천의 마흔한 개주 주를 취하여 기반을 잡고 황제가 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로도 이를 수긍하여 동생 장담과 군사를 일으킬 대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익주목 유장은 장로가 서천을 칠 채비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파랗게 질렸다 장로가 우리 서천을 친다니 어쩌면 좋소 유장이 문무백관을 불러 고민을 하니 익주별과 장송이 말했다 먼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조조에게 한중을 취하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긍한 유장은 장송에게 이르기를 금문 보아와 값비싼 예물을 싣고 허도로 가 조조를 만나게 하였다 장송은 몰래 서천의 지도를 그려 품에 넣고는 허도로 향했다 장송은 허도에 도착하여 조조를 만나겠다고 청했으나 조조는 장송의 추하고 괴상한 용모를 보고는 별로 마주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게다가 장송은 당돌하고 무례한 어투로 설명했다 승상께서 중원을 평정했다고 하시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이 들끓고 있으니 저희가 근년의 조공을 바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장송은 머리를 쳐들고 말대꾸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조조는 소매를 뿌리치고 일어나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상대하기 싫다는 무원의 압력이었다 장고, 주부, 양수가 장송을 꾸짖었다 어찌 그리 무험하시여 우리 승상이 얼마나 큰 인물이신지 모르는 모양이구려 여봐라, 승상께서 쓰신 맹덕신서를 가져와 보거라 양수가 맹덕신서를 가져와 장송에게 보여주자 장송은 이를 받아들어 한 번 읽어보더니 고웃음을 쳤다 이 책은 승상이 지은 것이 아니고 전국시대의 무명시가 지은 병법서요 우리 초계서는 어린아이도 이 책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외워보리다 그러더니 장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맹덕신서를 암송해 보였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을 연발한 양수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놀랍게도 장송이 맹덕신서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더니 이 책은 전국시대에 이미 나와 있는 병법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당장의 기분이 나빠졌다 우연히도 옛사람의 글과 내가 쓴 것이 같았던 게로구나 당장 맹덕신서를 가져오고라 조조는 맹덕신서를 받아 갈갈이 찢어 불태우고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일 장송을 데리고 훈련장으로 나오라 내가 군대를 사열할 테니 그에게 우리 군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어야겠다 다음날 훈련장에서 군대 사열을 마친 조조가 장송에게 거만하게 물었다 어떤가? 우리의 군용이 대단하지 않은가? 장송은 여전히 말투를 바꾸지 않았다 비단 말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아예 앞에 대놓고 비꼬았다 이렇게 무력을 자랑하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서천에서는 인과 의로 사람을 다스리지 힘을 자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 물론 승상은 정말로 대단한 명장이십니다 적벽에서 주유에게 쫓기고 화용에선 관훈장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동관에선 마초에게 쫓겨 점포를 벗어던지고 수염까지 베어냈으며 위수에선 화살을 피해 황망히 배를 타고 도망쳤으니 참으로 천하무적이십니다 조조는 장송의 거침없는 언변에 너무 화가 나 얼굴빛이 푸르죽축해졌다 당장에 이 간땡이가 부은 장송 놈을 두들겨 패서 내쫓아라 조조에게 서천을 취하라고 말하러 갔다 도려의 욕만 당하고 내쫓긴 장송은 혀를 찼다 내가 조조의 덕을 시험하였더니 참으로 거만하고 부덕하도다 그렇다고 서천의 지도까지 가져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유비를 찾아가 그의 인물댐이 어떤지 살펴보고 서천을 치라고 거내보자 장송은 그렇게 마음먹고 형주로 향했다 형주의 경계선 부근에 이르자 뜻밖에도 조자룡이 마중을 나와 장송을 역관으로 모시고 갔다 게다가 백여 명의 사람이 북을 치며 환영을 표하고 관우는 예를 다하여 장송을 맞이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송은 속으로 탐복해 맞이 않았다 과연 유비는 어질고 후덕하며 선비를 대접할 줄 안다 이튿날 유비는 제갈량 방통과 함께 친인하와 장송을 맞아들여서 그를 위해 사흘간이나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장송은 유비에게 극력 권하였다 유황숙의 인품과 도량은 사방에 그 이름이 자자합니다 어서 서천을 취하여 천하를 도모하시지요 유장은 무능하여 익주를 다스릴만한 인물이 못됩니다 유비는 거듭 사양했다 서천은 한 집안 사람의 땅인데 어찌 그럴 수 있어 장송이 서천의 지도를 바치며 말했다 서천의 지세가 험하다고는 아여도 이 지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옵니다 차후 저의 막역한 친구인 법정과 맹달에게 뒷일을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들이 오면 대사를 논의하십시오 서천을 부탁하고 익주로 돌아온 장송은 이번에는 유장을 설득했다 초조는 천하의 역적이며 도적으로 서천을 집어삼킬 궁리나 하지 도움을 줄 임무는 아닙니다 허나 유황숙은 주공의 집안이며 후덕한 인물이니 그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함이 오를 줄로 아래옵니다 그리고 이런 중책을 맡을 사람으로는 법정과 맹달이 적합할 듯합니다 유장도 이를 받아들여 이내 법정을 형주로 보내 유비와의 관계를 다지고 오천의 군사를 맹달에게 딸려주어 서천으로 들어오는 유비를 맞이하게 했다 이에 주부 황건과 종사관 왕루는 만류하고 나섰다 유비는 장송과 짜고서 서촉을 훔치려 합니다 장송이 목을 베고 유비와 연을 끊으십시오 자신들의 말에 유장이 드는 척도 하지 않자 황건과 왕루는 서촉의 비극을 예감하고 방성통곡을 했다 일이 계획대로 되어 법정과 함께 형주로 온 유비는 마침내 서촉 정벌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땅인 형주의 방비를 소홀히 알 수 없는 법 유비는 제갈량과 관우, 장비, 조자룡에게 형주를 지키라 명하고 자신은 방통, 황충, 위연과 함께 서천으로 향했다 유장이 친히 나가 유비를 맞을 채비를 하자 황건은 입으로 유장의 옷자락을 물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유비의 간교에 속아 서천을 잃어버리지 마소서 황건이 끝까지 유장을 만류하니 유장은 화가 나서 옷자락을 획 당기며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 통에 황건의 앞니가 두 개나 빠지고 말았다 유장이 익주 성문을 나서려 할 때 또다시 그를 가로막는 충신이 있었으니 바로 왕루였다 왕루는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 결박하고는 성루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울부짖으며 유장에게 가안했다 주공에 목숨이 위험하고 서천이 유비 손에 들어갈 터이니 부디 가시지 말고 성을 지키십시오 유장은 이 말 또한 듣지 않았다 유장의 태도를 본 왕루는 단념한 듯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들고 있던 칼로 몸을 매달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다 성루에서 떨어진 왕루는 땅에 부딪혀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다 유비의 군사가 서천에 도달했을 때 방통에게 장송이 밀서가 전해졌다 유황숙이 유장을 만났을 때 유장에게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방통이 이를 전하자 유비는 한사쿠 말을 듣지 않았다 유장은 내 집안의 동생이며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데 절대 죽일 수 없어 방통은 국리 끝에 위연에게 은밀히 일렀다 연회에서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보아 유장을 해치우시오 유비와 유장의 연회가 흥을 더해갈 무렵 위연이 나서서 솜씨를 발휘했다 연회에는 여흥이 있어야 합니다 소인이 건물을 쳐보지요 유장을 호위하던 장군들은 위연의 태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자신들도 서둘러 자리에 일어났다 우리들도 흥을 도둑했어 그들은 같이 건물을 추워 위연이 유장에게 손을 댈 틈을 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유비가 대뜸 칼을 뽑으며 꾸짖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집안 형제들의 의를 상하게 하려 하는가 당장 멈추고 칼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던 중 호련 급보가 날아들었다 장로가 병마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쳐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장은 유비에게 청했다 부디 형님께서 장로를 막아주십시오 유비는 고개를 끄덕여 수락했다 아우는 아무 걱정을 말게 유장의 청을 쾌히 받아들인 유비는 병사들과 전투에 나설 체비에 들어갔다 유비가 본부의 병마들을 대동하고 가맹관을 향해 떠났다 신출기모란 손권의 복병 손권은 유비가 형주를 떠나 서촌에서 장로와 대결 중이라는 사실을 알자 틈을 보아 형주를 취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태부인이 꾸짖고 나섰다 네가 야심에 눈이 멀어 여동생 목숨까지 아랑곳하지를 않는구나 한 발짝이라도 군사를 움직였단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일으키는 일이 물거품이 되자 장소가 손권에게 계략을 내놓았다 손부인께 모촌의 병세가 위독하여 마지막으로 따님인 손부인과 외손자 아두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거짓 서신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에 유비에게 아두와 형주를 바꾸자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권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크, 참 묘책이다 그럼 주선에게 형주로 서신을 가져가라 해야겠다 서신을 전해받은 손부인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아두를 데리고 강동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가는 가는 길이 방해를 받을까봐 두려워 몰래 아두를 품에 안고 형주성을 빠져나와 강으로 향했다 배가 막 떠나려던 찰나 누군가 뒤에서 외쳤다 도련님을 데리고 어딜 가시려 하십니까 아두 도련님을 두고 가십시오 유황 속에 단 한 점 혈육입니다 소리치며 결사적으로 쫓아오는 이는 조자룡이었다 주선이 빨리 배를 출발시켰으나 조자룡은 작은 배를 집어 타고 끝까지 추격해왔다 조자룡은 마침내 손부인이 탄 배를 따라잡고는 훌쩍 올라타 아두를 빼앗았다 그러나 주선과 군사들이 조자룡에게 칼과 창을 겨누었고 배는 이미 강의 한가운데에 와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자룡이 죽음을 당하든가 강동으로 같이 가야 할 판이었다 그때 깃발을 휘날리며 한때의 배들이 몰려왔다 조자룡은 죽을 각오로 아두를 지킬 결심을 하며 아이를 힘주어 안았다 다행히도 배는 장비의 배였다 장비는 손부인이 타고 있는 배에 훌쩍 올라타서는 주선을 죽인 다음 아두를 챙기며 체근했다 형수님, 형님도 안 계신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돌아가십시다 손부인이 끝내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강경이 버티자 장비와 조자룡은 어쩔 수 없이 손부인은 강동으로 보내고 아두만을 데리고 돌아왔다 손부인이 동으로 돌아오자 손관은 곧장 형주를 치료했다 바로 그때 심장이 내려앉을 급보가 전해지니 조조가 적벽대전의 패배를 서륙하려 40만 대군을 이끌고 호호탕탕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형주를 취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긴급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관원이 들어와 세상을 뜬 장괭의 유서를 올렸다 유서는 도읍을 말릉으로 옮기길 간곡히 가나는 내용이었다 송관은 장괭의 말을 따라 도읍을 말릉으로 옮길 것을 명하고 유서에도 토성을 쌓아 조조의 군대를 막을 준비를 갖추어 갔다 같은 시기 장사, 동소는 조조에게 페를 올려 정중히 아뢰었다 승상께서는 지금껏 큰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위공의 칭호를 받으시고 구석을 더하셔야 합니다 시중 순욱은 동소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겸손하게 사양하시어 도리를 지키십시오 구석을 받는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의로운 이름에 해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말을 드는 조조는 순욱이 변심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 후 순욱에게 조조가 보낸 찬합이 전해졌다 순욱이 열어보니 찬합은 비어있었다 비어있다는 것은 먹지 말라는 뜻이여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순욱은 조조의 마음을 읽었다 더 이상 신임하지 않으니 없어지라는 뜻이었다 순욱은 독을 마시고 자교라고 말았다 권한 17년 겨울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강남으로 내려가 유수에 당도했다 그러나 손권의 군대가 대체 어디 주둔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산 위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함성이 들려왔다 손권의 복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양편의 군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손권의 군대가 질서 정연하고 신출 기모란 복병 작전을 벌이니 조조는 당내지를 못했다 쑥대밭이 된 조조의 군대는 50리 밖으로 후퇴하고 나서야 진영을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양편은 계속해서 수차례 교전을 벌이며 승패를 번갈아 차지했다 때마침 봄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날마다 내려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조조가 철수를 망설이는 찰나 손권에게서 서신이 도착했다 적벽 대전에 화를 다시 당하고 싶지 않거든 어서 군사를 물리시오 조조는 마음에 지피는 바가 있어 얼른 군사를 돌려 허도로 돌아갔다 유비도 조조가 군사를 일으켜 유수를 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군사를 돌려 형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형주로 돌아가 손권과 손잡고 조조를 칠 계획이었다 유비는 유장에게 정해군 4만과 군량 10만 곡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이때는 유장도 어느새 유비를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 늙고 약한 군사 4천과 쌀 1만 곡을 빌려주었다 유비는 대노하였고 유장에 대한 믿음 또한 일순간에 사라졌다 방통이 유비에게 진언했다 이미 유장도 황숙을 믿지 않으니 계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상책은 성도를 쳐서 취하는 것이고 중책은 형주로 가신다고 하고 서촉의 맹장들이 전성을 나오면 그들을 없애고 관문을 빼앗은 다음 부수관을 취하여 성도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책은 형주로 돌아간 뒤 후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유비는 중책을 택했다 유비는 유장에게 거짓으로 형주로 돌아간다는 서신을 써서 넘겼다 그리고 부수관을 지키는 장군들이 전성을 나오면 그들을 없애고 관문을 취할 틈을 노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 서신을 본 장송은 유비가 정말 형주로 돌아가는 줄 알고는 밀리서를 작성했다 무슨 까닥으로 서천을 취하지 않고 돌아가려 하십니까 어서 군사를 움직이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하필이면 마침 그때 장송의 형 장숙이 아우를 방문하여 술잔을 기울이다 바닥에 떨어진 밀서를 주워보게 되었다 장숙은 대경 실색하여 몸을 떨었다 이러다 우리 집안이 망한다 어서 주공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장숙은 몰래 유장에게 밀서를 갖다 바쳤다 장송의 반역을 알게 된 유장은 당장 영을 내려 장송의 전 가족을 몰살시켰다 부수관의 장군 양혜와 고패는 유비를 전속 나와서는 유비를 죽일 틈을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품 안에 날카로운 단검을 숨기고는 짐짓 환성하는 척하며 양과 술부대를 들고 유비의 진영으로 갔다 유비는 두 장군을 맞아들이며 청했다 내키니 할 말이 있으니 좌우를 좀 물리쳐 주시오 양혜와 고패에 호위병들이 물러가자 관평과 유봉은 순식간에 그들을 잡아 목을 베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부수관은 유비의 손에 넘어갔다 유장은 양혜와 고패가 유비 손에 죽고 부수관도 유비에게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질겁을 했다 유장은 밤새 병사를 보내 요충지 낙현을 사수하게 했다 유비는 황충과 위연에게 명하여 낙현 밖에 두 진영을 치라고 일렀다 황충과 위연은 힘차게 전장을 누리며 한진식 공격했다 양진영의 우두머리들은 황충과 위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한쪽 진영의 대장은 죽고 다른 한쪽 진영의 대장은 생포되었다 황충과 위연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유장은 낙현에서 자신의 군사가 대패했다는 보고가 전해지자 피가 바짝바짝 말랐다 유장은 그 피의 아들 유순과 처남 오이를 보내 낙현을 지키게 했다 오이는 부강이 물길을 끌어서 유비의 군대를 물바다에 빠지게 할 계략을 세우고 있었으나 유비는 초기에 이름난 괴짜 혹을 팽량이 계략을 세워줌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었다 유비는 미리 복병을 숨겨두어 오이의 군대가 강변의 물길을 끊으려 할 때 갑작스레 이들을 치니 순식간에 섬멸되고 말았다 그 무렵 제갈량이 띄운 서신이 유비에게 도착했다 흉한 일이 많고 길한 일이 적을 수입니다 제발 조심하십시오 유비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형주로 돌아가려 했다 어서 빨리 낙현을 취하고 싶은 생각에 빠진 방통은 유비가 말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굳이 우기고 나섰다 추공은 큰 길로 가서 유장의 군대를 치십시오 저는 작은 길을 타고 가서 공격하겠습니다 유비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마지못해 허락했다 막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 갑자기 방통의 말이 급히 울며 높이 뛰어올랐다 그 바람에 방통이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유비는 이를 보고 자신의 백말을 내주었다 선생의 말이 사나우니 제 말을 다시 지어 방통은 유비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는 내심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주인이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군대를 이끌고 협곡에 이른 방통이 문득 물었다 이곳에 지명이 무어라 이르는가? 이에 어느 군사가 알려주었다 낙봉파라 합니다 방통은 깜짝 놀랐다 불길한 느낌이 온몸을 스치며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다 나의 호가 봉추인데 낙봉파는 봉이 떨어질 언덕이란 뜻이니 아주 흉조를 띈 이름이다 방통은 군대를 몰고 후퇴하려 했지만 숨어있던 유장의 군사들은 방통이 탄 말을 보고 방통을 유비라 여기고는 화살을 퍼붓기 시작했다 방통은 나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화살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방통에게 날아들었다 결국 방통은 어지럽게 날아드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서편 하늘에서 찬란한 별이 떨어지며 천지에 적막한 기운이 돌자 제갈량은 방통의 죽음을 직감하고 목 놓아 울었다 유비의 군사들은 대패하여 부수관으로 돌아왔고 방통의 죽음을 한 유비도 서쪽을 바라보며 땅을 치며 처절하게 통곡했다 초혼제를 울리며 장군들도 모두 부모를 잃은 양 서럽게 흐느꼈다 유비는 한쪽 팔과 같았던 방통을 잃고 나자 더 이상 전장을 지켜낼 힘이 없어졌다 유비는 관평을 시켜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고는 그저 관평이 제갈량을 데려오기만을 기다렸다 유비의 편지를 받은 제갈량은 유비의 마음을 잃고는 바로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경주가 사뭇 마음에 걸렸던 제갈량은 관호에게 형주를 지킬 것을 당부하며 북쪽의 조조를 경계하고 동쪽의 손건과 손을 잡으라는 문구를 써주었다 제갈량은 장비에게도 명하였다 군사 1만을 거느리고 큰 길로 가서 파주를 공격하시오 또한 조자령을 선봉으로 한 병사들에게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명하고는 낙현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제갈량 자신은 가농과 장완을 이끌고 뒤따라 길을 떠났다 장비가 파주에 당도하자 대수 어만은 장비의 무공이 뛰어남을 익히 알고는 감히 나와 대적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양식이 다 떨어져 저절로 물러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비는 며칠 동안 성 밖에서 어만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지만 안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비는 군사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하며 성으로 들어갈 길이 없는지 살펴보게 했다 병사들이 성으로 통하는 작은 길을 발견하자 장비는 2경에 밥을 지어먹고 3경에 진을 떠나 출발했다 촉군의 염탐꾼은 어만에게 장비 군대의 동향을 낱낱이 전하였다 어만은 진이 군대를 이끌고 작은 길에 매복해 있었다 장비의 군대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뒤에서 공격할 참이었다 마침내 장비가 군대를 이끌고 지나가자 어만이 장비의 뒤를 공격했다 그 순간 뒤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리니 뜻밖에도 진짜 장비가 어만을 향해 고리 눈을 부릅뜨고 덤벼들고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나간 가짜 장비의 군대도 뒤돌아서서 공격을 해오니 어만은 꼼짝없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장비의 개교였던 것이다 어만은 장비에게 붙잡히고도 조금 더 굴하는 기색 없이 의연히 버텼다 어서 죽여라 비굴하게 목숨을 구하느니 장부답게 죽겠다 장비는 어만의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와 탐복을 금치 못했다 장비는 어만에게 다가가 손수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상석에 모셨다 장비는 그 밑에 엎드려 절하며 진심으로 어만을 대하였다 소인 장비가 장군같은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만 역시 감동을 받고 장비와 마음을 같이하기로 했다 어만은 곧 자신이 앞장서서 수화의 장군들을 투항시켰다 제갈량은 떠나기 전 유비에게 편지를 띄어 낙현에서 모일 것을 약속했었다 당도한 편지를 읽은 유비가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낙현에 가는 것이 좋겠어 황충이 가나였다 오늘 밤에 공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유비는 이마를 쫓아 낙현을 치기로 했다 그런데 낙현을 지키던 유비의 부하 장임이 유비의 움직임을 내다보고는 물러가려던 유비의 군사를 갑자기 뒤에서 공격해 대패시키고 말았다 유비는 장임과 대적하다 그의 무예를 당하지 못하고 험하고 좁은 길로 쫓겨가게 되었다 장임은 뒤에서 아슬아슬하게 추격해왔다 게다가 호련 앞에 한때의 군마가 나타나니 유비는 오늘이 재산날이구나 싶었다 천만다행하게도 앞을 가로막고 달려오른 장수는 장비와 어만이었다 유비는 반가움과 안도감에 눈물이 핑돌았다 장비와 어만은 장임을 물리치고 유비를 구해냈다 마침내 유비와 재갈량 장비가 낙현에서 만나 장임을 물리칠 계책을 짜기 시작했다 재갈량이 계책을 꺼내놓았다 군사를 사방에 매복시켜 적군이 오는대로 치면서 후편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적을 유인할 테니 지나고 나면 다리를 끊으십시오 장임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재갈량은 장군들에게 상세한 군령을 하나하나 내리고는 출전을 서둘렀다 재갈량은 늙고 약한 군병들을 이끌고 장임의 병마를 유인했다 과연 장임은 신이 나서 쫓아왔다 그러다 매복해 있던 유비의 군사가 이곳저곳에서 나와 포위하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장비는 장임을 생포하여 유비 앞으로 끌고 갔다 장임은 투항을 거부했다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어서 죽이기나 해라 장임이 너무나도 강직하게 절개를 굽히지 않자 재갈량은 단어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명예와 지조를 온전케 하려면 원하는 대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장임은 영웅다운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낙현을 차지한 유비는 다음으로 성도를 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법정이 나섰다 제가 유장에게 편지를 띄어 투항을 권유해 보겠습니다 유장은 법정이 보낸 편지를 받고는 노발대발하며 분을 참지 못했다 이런 죽일 놈의 역적 같으니라고 유장은 욕설을 퍼부으며 편지를 갈기갈기 찍고는 서신을 가져온 사자를 개쫓듯 내쫓았다 유장은 천안 비관을 보내 면주관을 지키게 하고는 모사의 진원에 따라 원수였던 한중의 장로와 화친하여 유비를 칠 병력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마초와 장비의 일전 한편 패전한 다시 군사를 모은 마초는 계속해 농서 일대를 공격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성만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오지 않았다 자사 위강은 아무리 지원병을 요청해도 회답이 없자 대신들을 모아놓고 대책 논의를 들어갔다 상황이 이러하니 마초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겠어 모두가 침통한 얼굴이었지만 감히 이를 반대하고 내놓을 묘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 한 사람 참군 양부만이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강국히 위강의 투항을 만류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초는 역적인데 그에게 항복하면 천자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위강은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마초에게 투항했다 마초는 성으로 들어오더니 불같이 노한 목소리로 몰아세웠다 위강 내놈이 끈질기게 버티더니 억지로 항복하는구나 필경 속으로는 딴 맘을 먹고 있을 터이니 용서할 수 없다 마초는 위강과 그 일가족을 전부 몰살시켜버렸다 반면 양부의 충이는 높이 사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군의 벼슬도 그대로 유임시켰다 그러나 양부는 마초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마초에게 다른 구실을 대고는 역성으로 가서 고모를 만났다 양부의 고모는 충이와 절개를 충이 여기는 강직한 노파였다 양부는 고모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마초가 천자를 배반하고 기성을 취하여 날뛰고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종영 강서에게 마초를 치도록 해주십시오 천자와 돌아가신 위사꾼께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양부의 고모는 당장 아들에게 군사를 일으켜 마초를 멸하라 명하였다 아들 서강은 모친의 명을 받들어 병마를 이끌고 마초를 치러 길을 떠났다 마초는 강서와 양부가 군사를 일으켜 자신은 무찌르러 온다는 보고를 전해 듣자 노기충전에서는 곧장 군마를 이끌고 역성을 함락시키려 출발했다 우는 마초의 편이 아니었다 조조의 명을 받들어 파병된 하우연의 지원부대가 강서를 도와 마초를 공격하러 내려온 것이었다 하우연의 대군까지 합세를 하니 마초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마초는 완전히 참패하여 방덕, 마대등과 함께 겨우 수십 길을 끌고서 한중의 장로에게 투항하고 말았다 서량 태수의 아들이며 명장인 마초에겐 참을 수 없는 수치였다 마초가 투항해오자 장로는 크게 기뻐했다 마초의 용맹과 무예를 탐낸 장로는 마초를 완전한 자기 신복으로 삼고 싶었다 장로는 중신들을 불러놓고 의기양양해했다 마초는 조조와 유비를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명장이여 내 딸애를 주워 사위로 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장 양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초가 명장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화를 자추하는 성격을 지니어 따님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되옵니다 그의 처자도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도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뜻을 단념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이 내막을 알게 된 마초는 양백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때마침 서촌의 유장에게서 유비를 막을 지원군을 보내달라는 사자가 도착했다 마초는 자진해서 나섰다 제가 가맹관을 쳐서 유비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장로는 두말 않고 쾌히 승낙했다 그 사이 유비는 면중관을 공격할 군말을 보냈으나 면중관을 지키던 장수 이엄이 전쟁의 능하고 용맹하여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다 제갈량은 황충에게 개교를 일러주었다 패한 척 도망치면서 이엄을 유인합시다 개굽으로 들어서면 사로잡을 수 있을 거요 계책대로 황충은 이튿날 이엄과 대적하다 쫓기는 척하고 험한 계곡 깊숙이 도망쳤다 개교에 넘어가 쫓아가던 이엄이 함정임을 깨달았을 때는 유비의 복병들이 쏟아져 나와 겹겹이 둘러싼 후였다 유비는 붙잡힌 이엄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이에 감격한 이엄은 진심으로 마음이 돌았었다 이엄은 면중관을 지키고 있는 장군 비관을 찾아가 투항할 것을 설득했다 유현덕은 천하를 다스릴 큰 인물입니다 만일 순순히 투항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일만 남게 됩니다 역시 마음이 움직인 비관이 성문을 열고 유비에게 투항하니 면중관은 유비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면중관을 취한 유비가 다음 차례로 성도를 칠 계획에 몰두하고 있는데 급보가 날아들었다 마초가 감행관을 공격하러 왔다는 것이었다 유비는 크게 놀라 당황했다 이를 어쩌면 줬어 제갈량이 말했다 관훈장이 아니면 마초를 막을 사람이 없겠습니다 이를 드는 장비는 화를 버럭내며 시근덕댔다 어찌하여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목을 걸고 맹세하건대 마초를 잡아오겠습니다 만일 패하면 목을 배도 좋다는 군령장을 쏘놓고 가겠습니다 애초부터 제갈량은 장비를 격동시켜 가맹관으로 보내려는 속셈이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부탁했다 장비는 성정이 급하니 주군께서 뒤를 보아 주십시오 그래서 유비도 병마를 끌고 장비 뒤를 따라가도록 전략을 세웠다 가맹관에 이른 장비가 마초에게 싸움을 걸었다 두 사람은 일백여합을 싸우도록 승부가 나지 않았지만 두 장수는 여전히 지친 기색 없이 가볍고 힘차게 몸을 놀려댔다 사람보다 말이 먼저 지치자 그들은 말을 바꾸어 타고 계속 싸웠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아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 대적했고 밤이 야심해지자 횃불을 걸어놓고 싸웠다 벌건 대낮처럼 밝혀놓은 무수한 횃불 아래서 두 장수의 칼과 창이 끝을 모르고 부딪히고 있었다 마초는 분통 같은 흰 얼굴과 늘씬한 체격으로 비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 마초를 바라보는 유비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비단 마초라더니 과연! 듣던 대로다 장비와 마초는 유비의 설득으로 간신히 대결을 멈추었다 다음날 제갈량이 찾아와서는 계략을 내놓았다 이대로 마초와 장비를 싸우게 두면 둘 중 하나가 크게 다칠 때까지 계속 대결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운 명장 하나를 잃을 수 없으니 꾀를 써서 마초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장로의 모사 양송이 뇌물을 좋아하니 그에게 금은 보아를 보내 마초와 장로 장로와 유장을 서로 이간질 시키십시오 그리고 주권께서 장로에게 편지를 써 원하는 대로 한용 왕에 자리를 줄 테니 마초를 철수 시키라 하십시오 마초는 저절로 우리에게 투항하게 될 테니 그저 두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는 곧 송건에게 장로를 설득할 서신과 금은 보아를 주어 길을 떠나게 했다 손건이 금은 보아를 갖다 바치자 양송은 입이 찢어질 듯 벌어졌다 그리고는 손건과 장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손건을 거들었다 유현덕은 황제의 숙부이니 황제께 간에서 주궁을 한용 왕으로 봉해 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로는 이를 믿고 크게 기뻐하며 마초에게 명령을 내렸다 마초는 군사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하라 하지만 장비와의 막상막하 대결로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마초는 명령을 받고도 군사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장비와 끝장을 보고 싶었다 그러자 양송은 당장 헛소문을 퍼뜨렸다 마초가 딴 마음을 품고 있어 군사를 돌리지 않는다 소문은 삽시에 돌아 모든 사람이 이를 믿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초는 그대로 있을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다 마초는 진태양란에 빠져 어쩔 줄 몰랐다 사방에 적이니 갈 곳이 없을 텐데도 계책대로 유비에게 투항할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유비는 내심 초조해졌다 어떻게 하면 마초를 얻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는 유비에게 때마침 마초와 앞면이 있는 2회가 나서서 아래였다 제가 나서서 마초를 투항시키겠습니다 2회는 구변이 대단히 뛰어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유비는 안심하며 그를 보냈다 마초를 찾아간 2회는 조목조목 마초에게 설명했다 초조는 아비를 죽인 원수요 농사는 처자를 죽인 원수입니다 이제 유장의 오해까지 샀으니 천하의 장군이 갈 곳은 없어 그러니 이네로서 사람을 대하는 유황숙에게 투항하여 장군의 기계를 펼쳐보시어 마초도 이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양백이 목을 베어들고는 유비를 찾아가 그 목을 바치고 정식으로 투항했다 마초를 얻은 유비는 기쁘기 할 양 없었다 형주를 지킨 관우 유비는 성도를 취하기 위해 군말을 이끌고 성도로 갔다 유장은 이미 자신이 성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투항을 결심했다 성문을 열고 유비가 입성하니 백성들은 꽃과 향, 등불과 촛불을 들고는 환호하며 유비를 맞아들였다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말을 타고 들어오는 유비에게는 제왕과도 같은 기품과 위엄이 배어 있었다 성으로 들어온 유비는 스스로 익주목이 되었다 익주목이 된 유비는 항복한 문무대신들에게 벼슬과 상을 내리고 선정을 베푸니 모두가 유비의 덕을 칭송하였다 형주에 있는 관우는 소식을 낱낱이 전해 듣고 있었다 마초의 무예가 뛰어나 유비가 그를 몹시 총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관우는 유비에게 서신을 썼다 마초의 용맹이 그토록 뛰어나다니 이 야호가 가서 한번 자웅을 겨루어 보고 싶습니다 아들 관평이 편지를 들고 익주로 가서 유비에게 전하자 관우의 마음을 알아차린 제갈냥이 유비에게 가나였다 관웅장과 마초가 겨룬다면 반드시 서로 지지 않으려 하다 상처만 남을 것입니다 유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낭패가 아닙니까 제갈냥이 미소를 지으며 대신 답장을 써보냈다 마초가 맹장이라고는 하나 당대 최고 호걸인 관웅장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갈냥이 서신을 읽고 난 관우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흐뭇해했다 국명선생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유비가 서촌을 취하여 기세를 넓히자 손건은 이제 형주를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를 장소에게 의논하자 장소는 손건에게 여차여차하게 하라며 계책을 일러주었다 손건은 흐뭇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갈근을 불렀다 그리고 압력을 행사했다 선생은 초기의 군사인 제갈냥의 형님이시나 동호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거짓으로 오게 가든 뒤 공명을 찾아가 형주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선생 집안의 가족을 모두 죽일 작정이라고 전해주시오 제갈근은 할 수 없이 명을 받들어 아우 제갈냥을 만나러 초굴 향해 길을 떠났다 형 제갈근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냥은 금세 내막을 눈치챘다 제갈냥은 유비에게 은밀히 일렀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형님은 지금 손건의 명을 받고 형주를 찾으러 왔으니 제가 일러드린대로만 하십시오 제갈냥은 형을 만나 가족이 모두 형주를 담보로 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자 유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왕수께서는 부디 형주를 동호에 돌려주십시오 제 가솔들이 옥에 갇혀 죽을 판입니다 그러자 유비가 완강히 거절했다 사사로운 정으로 어찌 형주를 냉큼 내준단 말입니까 안됩니다 제갈냥이 더더욱 서럽게 울며 유비에게 밀자 유비는 짐짓 못 얘기는 체하며 일부를 응락했다 네 그럼 군사의 얼굴을 보아 형주의 절반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장사, 영릉, 괴양, 새 고호를 돌려드리지요 제갈근은 마음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다 제갈냥의 계략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유비는 친필로 형주의 새 고호를 돌려준다는 각서를 쓰고는 제갈근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지금 형주는 제 아윈 관훈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서 직접 그와 얘기하십시오 제갈근은 형주로 가서 관우에게 유비의 편지를 건넸다 장사, 영릉, 계양을 돌려받기로 약속했어 관우는 편지를 다 읽더니 대춧빛 얼굴이 더욱 붉어지고 삼각수가 부르르 떨리더니 눈에 불꽃이 일었다 형주는 원래부터 한나라의 황실의 땅이요 응당 황실 가문에서 다스려야 하니 단 한 뼘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어 아무리 형님의 명이라지만 난 절대 돌려줄 수 없으니 그리하시오 관우가 딱 잘라 말하자 제갈근은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천하맹장 관우를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뜻밖의 일이 꼬이자 제갈근은 다시 서천으로 가 아우를 찾았다 이때는 제갈근이 이미 지방으로 일을 보러 떠난 뒤라 만날 수조차 없었다 제갈근은 알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 손권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했다 손권은 분해서 어쩔 줄은 몰랐다 또 공명의 손에 노라나 꾸려 손권은 당장 노숙을 불러 퍼부어댔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도 유비를 믿더니 이제 형주를 영영 못 찾게 되었습니다 노숙이 가나였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항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연애를 베풀어 관운장을 초청하십시오 관운장이 오면 잘 타일러 형주를 내놓으라 하시고 만약 내놓지 않으면 자객을 숨겨두었다 죽인 뒤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찾으면 됩니다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손권은 순식간에 누그러지며 당장 지시를 내렸다 연회에 초청을 받은 관운은 이를 두말 없이 승낙했다 노숙은 연회석에 자객들을 매복시킨 뒤 여몽과 감령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강변에 대기하러 일렀다 새벽이 되자 저 멀리서 관우의 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관우는 청색 두건을 쓰고 녹색 포를 입고는 배에 앉아 있었다 관우의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드디어 무태에 이르렀다 노숙은 반가운 척하며 관우를 맞아들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숙은 기회를 봐서 여러 차례 형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관우는 그때마다 회피하는 인상이 역력했다 이토록 흥겨운 술자리에서 국가의 대사나 영토 이야기는 하는 법이 아닙니다 술이나 드시지요 관우는 아예 형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입을 봉해 버렸다 관우는 사양 않고 술을 마시더니 술이 얼큰하게 오른 듯 보였다 관우는 한 손으로는 청룡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숙의 팔을 잡고는 취한 듯 몸을 휘청거렸다 아, 내가 오늘 술이 과해서 옛정을 상하게 할까 염려됩니다 이만 가봐야겠소 언제 한번 형주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일을 의논하기로 하지요 관우는 강변으로 배를 타러 갔다 물론 양쪽 손에는 청룡도와 노숙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관우가 강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 대기하고 있던 여몽과 감령은 관우를 기습하려 했으나 관우가 노숙을 꼭 붙잡고 있으니 노숙이 다칠까봐 감히 손을 댈 틈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두 눈 멀쩡히 뜨고 관우가 배에 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다 관우를 태운 배는 순식간에 멀어져갔다 이를 전해드는 손권은 천지가 뒤집히도록 노하였다 노숙을 인질로 삼아서 벗어났단 말이냐 순권이 당장 군사를 일으킬 채비를 갖추려는데 급보가 날아들었다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손권은 알 수 없이 일을 바득바득 할며 형조의 일은 잠시 미루기로 했다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려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참군 부간이 상소를 올려 가나였다 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지금은 문을 갈고 닦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랜 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이제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 걸어놓고는 군사들을 쉬게 하십시오 문인들을 키우며 때를 보아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 옳을 줄로 아랩니다 조조는 부간의 말이 참으로 옳다고 여겨졌다 조조는 남쪽 정벌 계획을 중단하고는 학교를 세워 문인 교육을 강화하고 예를 다하여 문사들을 대하였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다 조조, 손권, 유비해, 이해 타산 조조의 기고만장한 기세와 오만방자함이 도우를 넘어가고 권세는 하늘을 찌르니 헌제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황제에 불과했다 헌제는 머지않아 조조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 근심과 두려움에 갈수록 말라갔다 복황후는 이를 보고 근심하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소첩의 부친은 항상 역적 조조를 멸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바늘방석에 앉은 듯 사느니 이참에 충신들과 함께 조조를 없애달라고 부친께 서신을 올려보겠습니다 뇌관 목순이 믿을만하니 그에게 서신을 주어 보내보도록 하십시오 충성스런 뇌관 목순은 죽기를 각오하고 복황후의 부친인 복안에게 황후의 서신을 전하러 갔다 불행히도 조조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이미 신복을 통해 낱낱이 전해 듣고 있었다 조조는 목순이 떠날 때는 내버려 두었다가 궁문 앞에서 목순을 기다렸다 목순은 황후의 편지를 복안에게 전하고 답장을 받아 돌아오는 길에 궁 앞에서 조조가 서 있는 것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조가 지시하였다 당장 저놈의 목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병사들은 목순의 몸을 이잡듯 뒤졌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목순이 그만 모자를 떨어뜨렸다 조조는 목순의 머리 쪽에 의심이 들어 제참 명하였다 저놈의 머릿속을 뒤져보아라 목순의 머리칼 속에서 복안이 황후에게 보내는 답신이 떨어졌다 조조의 눈이 하얗게 도끼를 뿜었다 목순에게 온갖 가혹한 문초를 가한 조조는 서슬퍼렇게 외쳤다 복안의 일가를 모두 잡아 죽여라 그리고 당장 복황후를 끌어내어라 병사들은 곧장 명을 받들어 옮겼다 병사들은 복황후를 개끌듯 끌고 나와 칼과 몽둥이로 난자질하여 시해했다 일국의 황후로서는 믿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 그랬음에도 조조는 그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복황후가 낳은 두 왕자까지 죽이고 말았다 끔찍한 황실의 참상이었다 복황후를 잃은 헌재는 더욱 몰골이 마을이 아니게 되어갔고 조조의 위세는 더욱 살기 등등해졌다 권한 20년 정월 조조는 헌재에게 말했다 소인의 딸을 황후로 맞아주십시오 일찍부터 그 아이를 폐하께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조조는 헌재의 장인이 되길 자처하고 나섰다 헌재는 이를 뿌리칠 용기나 힘을 갖고 있지 못했다 결국 조조의 딸 조기인은 헌재의 정실황후가 되었다 황제를 사위로 든 조조는 그야말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다 조조는 바야흐로 촉의 유비와 동호의 손건을 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대사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하우돈이 조조에게 가나였다 먼저 한중의 장로를 취한 후에 촉을 취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 뒤 동호를 치면 승리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창굴의 말이 옳서 조조는 크게 만족하며 즉시 군사를 일으켜 한중을 취할 체비를 들어갔다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한중의 양평관으로 쳐들어갔다 양평관의 산세는 험하게 짝이 없었고 숲은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기에 감히 조조의 군사라도 계속하여 진격해 나갈 수가 없었다 만일 복병이라도 숨어있다면 그대로 전멸할 것이었다 조조와 장로 양평의 군대는 서로 팽팽히 대치한 채 50여 일을 보냈다 이대로는 안되었기에 조조는 계략을 써서 후퇴하는 척 군사를 돌렸다 조조에게 말려든 양항은 뒤를 쫓았으나 안개가 자욱이 끼어 제대로 진군할 수가 없었다 양항이 성을 비운 틈을 타 조조의 군대가 성문을 밀고 들어감으로써 양평관은 조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다 양평관을 손에 넣은 조조는 다시 남정을 향해 군사를 밀고 들어갔다 양평관을 빼앗긴 장로는 하늘이 노래졌다 연포가 장로에게 가나였다 마처의 사람이었던 방덕이라면 능히 조조의 장수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장로는 일단 방덕을 출전시켜 조조를 막기로 했다 방덕의 무예가 걸출한 것을 본 조조는 방덕이 탐나기 시작했다 하여 조조는 한편으로는 계속 방덕과 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방덕을 투항시키기 위한 개교를 꾸몄다 사람을 몰래 적진에 투입시켜 양송에게 뇌물을 주고는 방덕을 헐뜯는 간원을 장로에게 하도록 하니 이에 넘어간 장로는 점차 방덕을 불신하게 되었다 드디어는 방덕이 정말 딴 마음을 먹었다고 여기고는 방덕에게 억지를 부렸다 내일 당장 싸워 이겨 조조를 멸하시오 아니면 장군의 머리를 베겠어 실로 실행 불가능한 군령이었다 다음날 전장으로 나간 조조는 말을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 방덕을 유인했다 조조를 본 방덕은 조조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산 위로 올라갔다 방덕의 머릿속엔 조조 하나만 잡으면 이 싸움은 끝난 거다 내가 저 조조를 꼭 잡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방덕은 조조라는 관역을 바라보며 나는 듯 말을 달렸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던 방덕은 갑자기 보기 좋게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조조의 군형에서 파놓은 함정이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방덕을 사로잡아 함정에서 꺼내자 조조는 친히 방덕을 일으키며 진심으로 권장했다 장군 나와 함께 천하 대업을 이루어 갑시다 조조가 이처럼 자신을 알아주며 대접하자 방덕은 장로처럼 인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밑에서 일하느니 조조에게 투항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덕은 조조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여 남정을 얻은 조조는 대군들을 파중으로 내려보냈다 장로는 패전을 거듭한 데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자 안절부절 못했다 이제 장로는 완전히 조조의 손바닥 위에 놓였다 장로는 어쩔 수 없이 조조의 권유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고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장로를 진남 장군에 봉하고 항복한 다른 장수들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양성은 뇌물의 눈이 어두워 주인을 배반한 죄로 참형에 처해졌다 이리하여 한중이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부 사마이와 유엽은 조조에게 가나였다 승상께서 한중을 평정하셨으니 이제 서천을 취하십시오 유비가 망령대의 서촉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안 될 일이옵니다 그런데 조조는 깊이 한숨을 쉬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토록 고생을 하고도 또 욕심들을 부리는군 농땅을 얻고도 또 촉을 얻을 생각을 하다니 이제 그만 병사들을 쉬게 해야 하네 조조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조조가 동천에 한중을 취하자 서천의 민심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방도를 일러주었다 동호의 손건과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 장사, 계양, 세고우를 동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호에서 동천에 조조를 물리쳐주면 형주 전체를 돌려주겠다고 하십시오 대신 손건에게서 합비를 취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금 합비를 공격하면 부득이 조조는 동천을 버리고 철병할 것입니다 유비는 그 견해를 받아들였다 과연! 선생의 말이 옳서! 유비는 이적을 사자로 동호해 보냈다 사자로 간 이적은 손건을 만나 예물과 서신을 전하며 유비와 제갈량의 의도를 전하였다 유황수께서 지금은 이 세 고울만 돌려드리지만 손 장군께서 동천을 취하시면 형주를 전부 돌려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조조가 한중에 있어 합비가 비어 있으니 이 틈을 타 합비를 취하십시오 손건은 잠시 모사들을 불러 이를 논의했다 모사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유비가 조조에게 서천을 모두 빼앗길까 봐 부리는 술책입니다 하오나 지금이 합비를 취할 철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손건은 이를 수긍하며 합비 공격을 승낙하고 이적을 돌려보냈다 다시 유비와의 유대를 긴밀히 하기로 한 손건은 합비를 공격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손건은 군사를 일으키자마자 승승장구하며 연승을 거두었다 그는 환성을 점령하고 곧장 합비를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합비를 지키던 장수 장요는 환성을 빼앗긴 참패에 이를 갈고 있었기에 결사적으로 손건의 군대를 막아냈다 장요는 성안의 모든 병사를 동원하여 악진, 이적과 함께 삼면에서 손건의 군대를 협공하는 작전을 펼쳤다 결국 손건의 군대는 소유진에서 장요에게 대패하여 쫓겨가게 되었다 장요의 정예부대가 바짝 손건을 쫓아왔다 강을 건너려고 보니 다리는 이미 끊겨 있었다 손건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 손건은 뒤로 한참 물러서서 힘껏 말을 채찍질했다 말은 힘찬 울음소리를 내더니 무섭게 달려갔다 손건의 말은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나는 듯 뛰어넘었다 유수로 철수한 손건은 병마와 전함을 정돈하고 재차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었다 장요는 한중으로 사람을 보내 지원병을 요청했다 조조는 서천이 쉽게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군사를 철수하기로 했다 조조는 합비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들의 포위를 풀어 남쪽으로 내려보냈다 조조의 군대가 합비를 구원하기 위해 오자 동호회 장군, 감령이 손건에게 요청했다 소인에게 병마 일백만 주신다면 조조를 물리칠 자신이 있습니다 조조의 대군을 일백기로 쳐부수겠다니 실로 황당하기 그지 없으나 거듭하여 요청하는 그의 의기를 높이 산 손건은 이를 허락했다 출전하기 전 감령은 일백 명의 군사들에게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이며 격려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감령은 일백 명의 군사를 끌고 조조의 진영을 덮쳤다 일백의 군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듯 용기와 투지가 들끓었다 감령의 결사대는 자충우돌하며 무인지경으로 조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갔다 조조의 군사들은 그들이 너무 겁없이 덤비니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감령은 불과 일백 명의 군사로 대승을 거두고 무사히 돌아왔다 다음날은 장유의 군대가 동호회 진영의 싸움을 걸어왔다 양편 군대는 강변에서 일대 격전을 벌였다 손건은 적진을 향해 돌진해 가다가 장유의 군사들에 의해 겹겹으로 포위되어 죽을 일만 남은 위기 일발에 상황을 당했다 이를 본 주태는 목숨을 걸고 무수하게 날아오는 창과 칼을 몸으로 막으며 손건을 구하러 갔다 주태의 몸은 걸레처럼 찢기고 선열이 낭자해졌음에도 그는 넉마가 된 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손건을 구해내고야 말았다 주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손건은 성대한 연애를 베풀어 주태를 위로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손건은 주태의 옷을 벗어보라고 하더니 자신을 구하느라 입은 상처를 일일이 보듬으며 상처의 수만큼 손수 수를 따르며 권했다 이는 주군이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호의여 존경이었다 주태는 목이 메어왔다 이를 지켜보는 장군들의 코끝도 찡해왔다 손건과 조조는 계속해서 대치하였다 뾰족하게 승부가 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손건은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조와 화친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조도 손건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손건의 화해를 받아들인 조조는 철수하여 허도로 돌아갔다 저의 eure랑 nazv 삶 Jegye Starbucks